어, 여보 어, 여보 여보 여보, 당신 왔어? 어머 얘들아, 아빠 오셨어 어머 나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 며칠이야? 아,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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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배고프지? 밥 먹자 엄마, 앉아 저기 여기 엄마가 좋아하는 오이 무침도 있다? 엄마, 먹고 힘내자 힘내서 살아야지 먹고 살아 그래야지 아빠가 그러셨잖아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아빠 못 가지 아빠 못 가지 우리가 대신 살아야 하잖아 응? 먹고 힘내서 행복하게 살아 내가 그래도 되니? 난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? 아니야 아빠는 혈관이 터진 것 뿐이야 원래 지병이었다고 그게 아직 뜨거워요 그게 아직 뜨거워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어머니 너 집에 가 너 보면, 너 보면 네 엄마 생각 그 가게 생각 그 사기꾼 생각나서 나 싫어 너 가 엄마 엄마 아빠 월케 손 괜찮아? 괜찮아 엄마가 제정신 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미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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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